한국인은 111% 오해하는 북한말 육탄이 궁금하지? 삼촌이 알려준나 말이야 응 2등 몸가락 북한에서는 남자 성기를 몸가락이라 한단 말이야 손에서 나온 걸 손가락이라 부르는 걸 생각해보면 의외로 연상이 잘 된단 말이야 허허허 안녕하세요 증은씨 제가 퀴즈 맞추면 저랑이 사귀는 겁니다 헤헤헤 알았죠 봐봐 손에서 튀어나온 걸 손가락이라 그러잖아 그럼 내 몸에서 튀어나온 건 뭐라 그러게? 야 정말 쉽네요 허허허 증은씨 몸에서 튀어나온 거 정답 뱃살이죠 1등 속잔치 북한에서는 X를 속잔치라고 하는 말이야 속에서 잔치라는 거 생각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한국 사람은 오해할 거 같단 말이야 오우 싸결이 형 안녕 어이 2차 안 가십니까? 나 오늘 설주랑 속잔치 할라고 아니 이제 저 잔치에 왜 저는 초대 안 해주십니까? 허 아 저 좋아합니다 아 속잔치 3명은 처음인데 아니 그럼 여태 치사하게 둘이서만 했습니까? 아 남조선에선 둘이만 하면 치사한거야? 아 그럼요 단체로 해야죠 단체로?